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사모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.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김사모 구청장이 경선을 앞두고 공단 직원 등 4,100여 명을 당원으로 모집했고 이 가운데 150여 명에게 500만 원 상당의 나물과 골프 비용 30만 원을 제공한 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김 구청장이 대규모 당원을 체계적으로 모집하고 당내 경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